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지난 주말에 문재인이 김정은으로부터 받아온 풍산계 양육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개를 파양을 하겠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니 문재인이 현재 전직 대통령으로서 비과세로 예우를 받는 게 얼마인데 고작 개 몇 마리 키우는 게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것까지도 전부 다 나라 세금을 빼먹으려고 하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더 놀랄만한 소식이 나온 것이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선물 받은 풍산계 한 쌍하고 그들의 새끼 한 마리를 더 이상은 키울 생각이 없다면서 풍산계 세 마리를 파양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면서 아니 대통령일 때는 김정은에게 받아온 그 개를 가지고 동물 애호가인 척 남북 평화의 상징인 척 그렇게 여럿몰이에 이용을 하고 쇼를 하더니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니까 파양을 하냐 어이가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쪽에서 지난 5일의 행안부에다가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계 세 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얘기했고 문재인이 반납하겠다고 이야기한 이 풍산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9월달에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북한으로부터 받았던 풍산계 두 마리이고 이 개 두 마리에다가 문재인은 고미와 송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정성스럽게 키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풍산계 커플은 한국에서 새끼를 7마리를 낳았었는데 모두 다른 지역에 입양을 보냈고 단 한 마리 다운이만 청와대에서 부모견들과 함께 지내왔었는데요. 그리고 문재인이 퇴임을 하고 나서 청와대를 떠나가지고 현재는 경남 양산사저에서 지내왔는데 이번에 문재인이 파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파양이 되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지난 주말에 떠들썩했던 개관리비, 양육비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누가 부담을 하는가 이 문제가 원인이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 기록관 측에서는 풍산계 이 두 마리를 키우는데 사료비하고 의료비 그리고 개관리비로 25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측정을 했으며 이와 같은 비용을 문재인 측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랬지만 현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개관리비 예산이라는 것이 좀 어이가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니까 문재인 쪽에서도 국가로부터 개관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뭔가 좀 불만을 느껴가지고 이번에 이 풍산계들을 파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는 이미 예고된 사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있을 때 퇴임이 가까워오자 이 풍산계 거치 관련해가지고 그다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데려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겼으며 실제로 올해 3월 달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 풍산계 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무도 궁금증을 가지지 않고 문재인의 반려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이 개들을 데리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쪽에서는 이 풍산계들을 물건으로 생각을 했는지 이 개들을 입양보낼 곳을 찾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 정상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번처럼 동물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대통령 기록관이라든가 정치권에서도 좀 당황스럽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아무튼 뭐 당시에도 문재인이 키우는 개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반려견인데 이거를 국가 기록물로 취급을 해가지고 개를 주인에게 빼앗는 것은 안된다 개를 키우는 사람이 키워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이 높았으며 실제로 애견가로 널리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이 풍산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계를 해주면은 자기가 잘 키우겠지만은 그리고 반려견하고 주인의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키우는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게 맞다는 취지라고 이야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풍산계들을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물어봤으며 문재인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하고 여론의 눈치를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제서야 이 풍산계들을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뭐 당시에도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동물이건 식물이건 간에 대통령 기록물로 국가 소유이고 국가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이 반려견이라는 특성 때문에 문재인이 개를 데려가기로 결정이 되어도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풍산계 공의와 송강의 관련 위탁협의서라는 내용이 알려지고 이게 조금 논란이 되었는데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퇴임하기 바로 전날 문재인 측에 오종식 당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하고 대통령 기록관 관장인 심성보가 협약서 한 장을 작성을 했고 심성보 관장은 해당 협약서에다가 문재인이 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담아가지고 내용을 작성을 했으며 행안부가 위탁 대상의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물품 비용을 일반적인 위탁 기준에 따라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런 문구를 담았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이 풍산기를 데려가서 키우면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이 개를 키우는 비용을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협약서를 만든 것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협약서의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 내용이 좀 놀라게 된 것이 이 개 두 마리를 키우는데 개 밥값으로 35만원 의료비로 15만원 개 관리비 용역비로 200만원 등 한 달에 250만원의 예산을 여기에다 편성을 해가지고 아니 개 두 마리를 키우는데 한 달에 250만원이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정치권에서도 이 금액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왔고 또 개를 키우는 게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로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왜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며 사육사 인건비까지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국민적인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비판이 나왔고 또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풍산계 외에도 고양이라든가 다른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예산이 다른 동물에 전용이 되지 않을 것을 검증할 수 있는가 등의 뭐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해당 예산에 편성하는 반년이 지나도록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런 식의 예산은 전례가 없다면서 행안부하고 법제처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풍산계 관리비 해당 예산이 나라로부터 나오지 않으니까 뭐가 심사가 뒤틀렸는지 풍산계 파양 통보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왜 풍산계를 파양을 하는가 문재인 측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문재인 쪽에서는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예산 관련해 가지고 협약서를 작성을 한 대통령 기록관 쪽에서도 풍산계 파양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풍산계들이 정부의 소유라도 대통령이 키우다가 비용을 이유로 파양을 하는 게 도의적으로 맞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100번 양보해서 문재인이 지금 아파트에 살거나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개를 키울 수가 없는 입장이면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문재인이 지내고 있는 사저 같은 경우에는 개들이 지내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 아닙니까 개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널찍한 마당도 있고 솔직히 문 대통령 부부가 다 이거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문재인 시다발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이거를 국가에다가 개 사료비라든가 인건비까지 다 청구해가지고 다 닦아 먹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많은 네티즌들이 아니 강아지 3마리 키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나랏돈을 요청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이 쏟아지고 있고 이번에 문재인의 행동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문재인은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남북 정치쇼에 이용이 되었던 강아지들만 불쌍하게 되었다라는 뭐 이런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윤 대통령 부부는 아파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하고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한 7마리 정도를 키우는 걸로 알려졌죠 이거는 뭐 개 키워 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개를 앵간히 좋아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이 이번에 풍산계를 파양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좌파 진영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좌파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커뮤니티에는 문재인 파양 소식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옛날에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입양아들에 대해서도 잠깐 맡아서 키워보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입양을 취소하던가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 이 사람은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이 풍산계를 대하는 태도를 보더라도 문재인은 반려견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 같고 그냥 개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사람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으며 이런 사람이 그동안 인권변호사 코스프레라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그렇게 애견인 코스프레를 했다라고 생각하니 진짜로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ana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